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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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과 동시에 백댓씨 백댓씨 보디스매시 걸렸죠? 걸렸어요 가서 때려오고 일단 처음에는 구엠바래 뭐할지 모르니까 구엠바래 샤이닝 달려가지고 샤이닝 걸렸죠? 구앤발에 일단 처음에는 구앤발 하는 이유가 낯벌치면서 저렇게 애길 것 같으니까 괜찮은거 같으니까 괜찮은거 같으니까 백댓시 백댓시 보디스메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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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댓시 보디스메시 오 띄었어 미안 미안 달려가지고 샤이닝 걸렸죠? 달려가지고 샤이닝 대쉬 자이언트 대쉬 자이언트 삼왼손 자이언트 삼왼손 자이언트 걸렸죠? 상대가 앉았어 삼왼손 자이언트 삼왼손 2타 쓰면 돼 이렇게 이렇게 못하죠? 백댓시 보디스메시 삼왼손 2타 삼왼손 자이언트 걸렸죠? 구앤발 일단에 구앤발 저렇게 애길 것 같으면 2타 쓰면 돼 오른손 삼왼손 2타 걸렸죠? 삼왼손 2타 이렇게 못하죠? 삼왼손 삼왼손 2타 삼왼손 자이언트 걸렸죠? 얍새비 자이언트 샤이닝은 양손 백댓시 백댓시 보디스메시 하는데 백알통 깨지고 뚝백이 걸렸죠? 으 개가려퍼 으 내 머리 원투 자이언트 제가 무조건 딜캐는 원투로 하신 다음에 자이언트나 아니면 배시 커킉 딜캐 하고 백댓시 보디스메시 걸렸죠? 백댓시 보디스메시 가자 이제 2앤발 구앤발 까란스가 2앤발에 달려가지고 커킉 괜찮아? 우리에게는 백댓시 보디스메시 딜캐 못하죠? 백댓시 보디스메시 괜찮아? 백댓시 백댓시 보디스메시 아 걸린건데 아우씨 안 나갔어 보디스메시 백댓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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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압박 까만 줘 보디스메시를 할 수 있다는 거 백댓시 대시 백댓시 보디스메시 대시 백댓시 보디스메시 이렇게 백댓시 막고 보디스메시 막았죠? 때려주고 빠지캡 대시 백댓시 보디스메시 으아 어디가 나가니 풍차 가자 막고 보디스메시 백댓시 보디스메시 어? 어어어어어 잡았을 뻔했다 백댓시 보디스메시 원투 백댓시 보디스메시 백댓시 보디스메시 안걸리죠? 원투 뭐야 이거 참고로 나도 엘리자는 몰라요 원투 자이언트 풀었죠? 잘하는 사람이야 백댓시 백댓시 대시 백댓시 보디스메시 기상킥 양잡 원투 대시 백댓시 보디스메시 뭐야 이거 모르겠어 원투 오른 자이언트 원집 백댓시 보디스메시 아예 올 생각이 없어요 원투 오른 자이언트 걸렸죠? 오른 자이언트 왠 자이언트만 분단 얘기야 다운 잡기 미안 기상킥 아아아 이겼다 나아 나아 3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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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언트 3왼손 2타 이제 딜레이 줘요 3왼손 딜레이 아퍼 3왼손 딜레이 3왼손 딜레이 들케 못하죠? 백댓시 보디스메시 3왼손 자이언트 풀져 3왼손 오른 자이언트 기상킥 3왼손 오른 자이언트 풀져 백댓시 보디스메시 아유 나가다가고 왜 안나가니 백댓시 백댓시 보디 셔크 웨이브 백댓시 보디 달려가지고 대시 가드 백댓시 보디스메시 원잽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대시 백댓시 보디스메시 걸렸죠 여러분 대시 백댓시 쉽죠 여러분 이분은 오른 자이언트 왼 자이언트만 푼다고 그러면 오른 자이언트 쓰면 돼 원잽 오른 자이언트 걸렸죠 왼솔만 푼다고 구앤발에 구앤발 맨 처음엔 구앤발 하라 그랬어 셔크 웨이브 점프로 피하죠 점프로 키모파이터 기상킥 기상킥 백댓시 대시 백댓시 보디스메시 보디스메시 백댓시 또 걸렸죠 또 걸렸어 또 구앤발에 일단 구앤발에 보디스메시 이같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킹은 백댓시 하면서 앉는 모션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게임이 엄청 쉬워져 백댓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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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 앉는 모션을 보면 상대가 쫄아요 이제 만들면 백댓시 한 다음에 대시 한 다음에 샤이닝 하면 이제 걸릴 거야 왜냐면 백댓시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쫄았어 이미 백댓시 대시 샤이닝 걸렸죠 제가 말한 대로 이게 천린이의 기본 마인드야 백댓시 대시 샤이닝 공격을 못한다고 백댓시 보디 뭘 드리킹 안되잖아 백댓시 보디 원투 백댓시 보디 나 백댓시 안 끼했는데 그냥 막아졌어 백댓시 보디 아 안나갔어 어허허허허 더럽게 아프네 기상킬 샤이닝 백댓시 보디 걸렸죠 백댓시 보디 가자 샤이닝 빠다 이겼죠 가자 백댓시 샤이닝 백댓시만 하면 상대가 쫄죠 백댓시만 하면 이렇게 상대가 백댓시만 하면 쫄아요 백댓시만 하면 쫄아 보디 개시 백댓시 보디 스메시 이렇게 못하죠 왼자넌트 이제 못풀어 오른자넌트 하도 당해서 왼자넌트 못풀어 이제 낙본 못치고 못쳤죠 말렸어 백댓시 보디 스메시 걸렸죠 백댓시 보디 스메시 가자 구엔발에 구엔발 일단 구엔발에 안정적이어서 쓰라는거야 중단이니까 백댓시 백댓시 안깨 안오죠 백댓시 안깨 안오죠 백댓시 안깨 오죠 근데 백댓시 보디 스메시 디켓 별로 안아퍼 백댓시 보디 백댓시 보디 하는척하면서 안해 대신 백댓시 보디 스메시 원 투 원 삼 왼손 삼 왼손 이 타 삼 왼손 이 타 이렇게 못하죠 아파 아파 백댓시 보디 백댓시 삼 왼손 이 타 어어 삼 왼손 자이언트 걸렸죠 삼 왼손 자이언트 이 타 이것도 좋아요 백댓시 백댓시만 하면 쫄죠 뭐야 이거 야 이거 날먹인데 이거 좋네 자이언트 태쉬 커킉 원잽 백댓시 보디 쇼크웨이브 샤이언트 태쉬 샤이닝 기상킹 백댓시 보디 어쨌든 이겼어 어어 1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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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느낌 보진 못해서 백댓시 바디스메시 아 미안 백댓시 바디스메시 뭐야 이분 방송 보고 계시나 여보세요 자이언트 여보세요 원잼 백댓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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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올생각이 없어 대쉬 백댓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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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원 자이언트 백댓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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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스메시 걸렸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백댓시 바디스메시 성경 들어가겠습니다 2회발바지 막았죠 백댓시 바디스메시 오 백댓시 바디 잡킬 백댓시 샤이 샤이닝 안돼 안돼 백댓시 바디스메시 두원 샤이닝 자이언트 지상킥 자이언트 지상킥 달려주세요 달려주세요 형님 자이언트 원 잽 형님 백댓시 백댓시 바디스메시 걸렸어 한 번은 걸려야지 너도 구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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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릴거야 걸렸죠? 백대시 이거 바디스맥시로 바꾸고나서 안통하는데 어떻게 된거죠 여러분? 바디로 바꾸고 안통해 승질나 백대시 백대시 바디스맥시 이길거야 샤이닝 바디스맥시 이긴다 가자 때리자 이로 오른발 막았죠? 백대시 바디스맥시 아아아아 자이언트 원 원 대시 샤이닝할거 대시 자이언트할거 원잽 대시 자이언트 걸렸죠 여러분? 내가 이래서 대시 자이언트 쓰라는거야 케이오 안하네 이 왼발 오른손 나 나 백대시 자이언트 걸렸죠? 대시 자이언트 대시 자이언트 대시 자이언트하면 대시 샤이닝은 이지걸리죠 대시 원 뭐 이겨나가 샤이닝 걸렸죠? 구앤발 헤어 일단은 맞았죠? 백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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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어 백대시 앉어 백대시 원 왼손 2타 1타 자이언트 안 돼 주여 대시 백대시 자이언트 안 돼 원잽 원잽 대시 자이언트 한 번 더 백대시 백대시 앉아 백대시 샤이닝 왼손 왼손 2타 어우 다행이다 백대시 보디스매시 걸렸죠? 이거 바디로 하니까 안 맞네 누구야 누가 바디로 하라 그랬어 구앤발 해요 일단 샤이닝 헐렸죠? 1 오른발 패시 자이언트 헐렸죠 여러분 패시 자이언트하면 우왕 하며 자기 목걸에 우왕 뭐 볼트론 볼트론 맞나? 백대시 보디스매시 이렇게 못했죠? 양잡 뭐니 이거 샤이닝 원투? 투원 왜? 어어 잘못했어요 형님 어어 원잽 샤이닝 원잽 샤이닝 달려가지고 대시 대시? 원잽 샤이닝 원잽 샤이닝 원잽 샤이닝 아 숄아 슈라왕 슈라토 알죠? 제가 마지막 편까지 다 봤는데 자이언트 슈라왕 슈라토 엄청 좋아해요 저 그런 사람들 모르는데 슈라왕 슈라토 이기도 있어요 이기 어 안돼 안돼 어 안돼 아 근데 슈라왕 슈라트 노래가 뭐였지 누가 한번 영상 좀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그거 노래가 기억이 안 나 슈라왕 슈라트 노래가 샤이닝 백대시 백대시 보디스맥기 걸렸죠 여러분 대시 백대시 대시 백대시 너와 나와 너와 나와 너와 나와 보디스맥 아 오나이너 신님도 좋아했어요 저 애니메이션 다 봤어요 다 기상킥 대시 대시 원잽 자이언트 풀었죠 풀은다고 대시 오른자이언트 풀죠 그러면 이때 뭐해야된다고 그랬어 내가 뭐해야된다고 교잡 풀었어요 그러면 뭐해야된다고 그랬어 한번더 교잡해 원잽 미안 교잡하자 형님 교잡 못풀자 이제 다 풀면 교잡하면 돼 형님 원투 교잡 교잡 못풀자 형님 이러면 대시 커킥 뭐야 각신이 많았어 아 이 형님 왜이래 가줘 대시 커킥 걸렸죠 꽝꽝 뭐야 어쨌든 교잡을 앉아서 피하면 커킥을 이렇게 맞습니다 교잡을 풀순 없거든 원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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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잡 어 안돼 안돼 원잽 자이언트 백댓지 보디스매시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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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댓지 대시 대시 어 형님 형님 샤킥 투원 샤이닝 백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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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스매시 원잽 자이언트 원잽 자이언트 원잽 자이언트 원잽 엄청 잘 풀어 이 사람 그럼 뭐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뭐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뭐해야 된다고 했어 짠손 교잡 못 풀죠 투원 대시 커킥 투원 왼교잡 양손 다 눌러 몰라 나 커맨드 몰라 양손 다 눌러 양손 다 눌러 왼교잡 오른교잡을 풀면 왼교잡 아니 오른 연잡을 풀면 왼교잡 오른 연잡을 풀면 왼교잡을 하면 돼 이렇게 풀죠 으아웅 기상킥 원잽 샤이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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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원 PRIZANA 자이언트 풀고요 투원 표잡 투원 으어악 어디서 풀라 그래 갑시다 원챱 바퀴 백스테씨 정확한 효과 하아... KO 와 미치겠다 빅빼기 맞았어 아... 원잽 아이케이 1 왼발 자이언트 대시 자이언트 걸렸죠 대시 자이언트 1 왼발 2 1 아 봐줘 원잽 아아... 미쳐버리겠네 와 이사람보소 자이언트 정캐릭 다해야되요 자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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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대시 보디스메시 걸렸죠 여러분 대시 안돼 안돼 이겨야된다 원투 오른자이언트 걸렸죠 원투 투원 백대시 보디스메시 걸렸죠 백대시 후원스메시 백대시 후원스메시 어... 모심길한 기술이 있어요 2 오른손 왼손 한 다음에 2타까지 하고 2타하고 6 왼발을 누르면 이렇게 더캔이라는 기술이 나가요 근데 여기서 캔슬을 하셔야 돼 캔슬을 안하면 커키게 떠요 캔슬을 어떻게 하냐 1로 캔슬 하시는거야 6하고 1로 캔슬 이렇게 6하고 1로 캔슬 1캔슬하고 서야되요 이렇게 4로 1로 캔슬했다가 서야되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6을 6을 이게 더캔이라는건데 앞으로 왼발을 누르면 더캔이라는 기술인데 이걸 1을 캔슬해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거에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1캔슬하고 쓰고 1캔슬하고 쓰고 이게 기본인데 모심길한 기술을 많이 써줘야되요 이거랑 호커 허리케인 4양발 4양발 다음에 4양발 다음에 왼손 왼손 왼손을 연타하면 플리커잽이 나가요 여기서 플리커잽에서 2 왼손 누른상태에서 2 왼손을 누르면 이렇게 호커 허리케인한 기술이 나가요 이거 다음에 마이너스 2인가 1밖에 안되는데 3인가 2밖에 안되요 여기서 상대가 외너퍼를 내밀면 1,2,3가 이기고 상대가 1잽을 내밀면 버큐가 이기고 컨트롤 이 사이에도 컴법이 되냐 어이가 없네 왼허퍼를 내밀면 1,2,3가 이기고 1잽을 내밀면 버큐가 이기고 1잽을 내밀면 이기는거는 시어코드 이겨요 6 왼발 다음에 3 왼손 3 왼손 6 왼손 왼발 다음에 6 왼발 다음에 3 오른손 이것도 이기고 이런 스티브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기는 상황을 많이 알아야되요 이런 이기는 상황을 모르면 스티브를 게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게 스티브로 철권을 많이 하면 스티브를 못해 진다는 명언이 있거든요 내가 이기는 상황을 알고 게임을 하는 거나 모르는 거나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걸 알고 저는 게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스티브를 추천하진 않아요 저는 스티브는 제가 딱 두판만 해드릴게요 어려우니까 딱 두판만 하면서 해드릴게요 스티브는 초보자분들이 하면 안되는 캐릭터에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스티브 처음에 빨간단 철권 찍었을때 스티브 했는데 노랑단도 못찍었어요 스티브로 노랑단도 못찍었어요 스티브는 또 알아야되는게 1,2,3 다음에 1,2,3 다음에 레벌 앞으로 밀면 플리커라는 자세를 잡고 1,2,3 다음에 레벌 뒤로 밀면 플리커라는 자세를 잡아요 이런 자세도 다 알아야되고 2,1 다음에 2,1 2,1 다음에 오른손 3타가 있지만 2,1 다음에 레벌 앞으로 밀면 플리커버라는 자세가 나가고 뒤로 잡으면 플리커라는 자세가 나가요 이렇게 흔들면서 이런 기술들을 다 알아야된다고 이런 기술들은 초보자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일단은 스티브 그리고 스티브 교육은 솔직히 말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되게 장기적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날 잡고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 게임이 되는지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서 내가 설명을 다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 이거는 단기간으로 스티브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세도 너무 많고 본인이 이기는 상황도 많이 알아야되요 형님 나중에 쿠마도 좀 알려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쿠마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잭은 항상 하죠 원걸에서 스티브가 나오는 기술이 키쿡 기원권 기원권 다음에도 기원권 다음에 더캔인하는 것도 캔슬이 돼요 이렇게 기원권만 되는게 아니라 기원권 다음에 더캔인하는 것도 돼요 이런 것도 되고 원걸에서 키쿡 키쿡 다음에 키쿡2라는 기술이 있어요 키쿡2 다음에 에버 앞을 피커보도 잡고 이런 거를 다 아셔야지 이해가 돼요 이런 걸 어떻게 다 알아 철린이 분들이 모신기 다음에 3타 카운터 낫죠 이렇게 개기면 카운터가 나요 드라우니 때려주고 벽검 때려주고 토지판 스매시 백댔시 방금 스매시 다음에도 스매시 다음에도 레버를 뒤로 밀고 있으면 플리커가 나가요 플리커가 이렇게 플리커 나가죠 손을 흔들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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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이런 것도 다 아셔야돼 이겼죠 제가 이게 3타 딜레이 줄 수도 있고 똑같이 1 2 3 플리커 1 2 3 4 1 2 3 4 플리커 1 2 3 4 더캔 드리케 안되죠 짠손 1 2 3 4 더캔 드리케 안된다고 이렇게 짠 이렇게 더캔이 딜레이를 줄여주는 거예요 제 딜레이는 작게 풀어주고 원걸에서 키쿡 3타 카운터 났죠 드라곤이 소니팡 때려주고 평밀기 걸어가줘요 당당하게 더파이싱 더파이싱도 있어요 참고로 얘도 짠손 1 2 3 4 더 안되네 1 2 3 4 야 커멘트를 모르겠다 더파이싱 똑같이 원걸에 허치면 양발 원걸에 허치면 양손 양손 왜 안나가 똑같이 키크 모심기 3타 또 카운터 났죠 몰라서 카운터 나는거 원래 이런 잘하는 분들은 저 카운터 절대 안나요 모심기 3타 또 맞았어 모심기 3타 이거 상단이에요 상단 이분이 모르시는거야 짠손 원래 저게 상단이어서 앉아서 띄울 수 있는데 개기면 저렇게 카운터 나요 모심기 10년을 이해해야 스티브하기가 쉬워져요 모심기 모심기 3타 안개기죠 대시 걸어가 양잡 텐카운터 이런것도 있고 위빙에서 오른발이 위빙 오른발이 왼위빙 왼발이 시계융심 위빙인데 위빙 다음에 왼손하고 오른손 누르면 이렇게 띄우는거고 2타가 나가는거고 짠손 이렇게 뛰죠 근데 왼위빙다 오른위빙 다음에 1타하고 왼손으로 1타한 다음에 레벨 앞으로 밀면 픽허버가 나가요 이렇게 이런거를 전부 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좀 기술을 스티브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똑같이 해볼게요 짠손 다음에 픽허브 잡고 잡고 양잡 3양손 픽허브 다음에 3양손하면 이렇게 텐카운터라는 잡기가 나가요 킥턴 중단 짠손 킥턴 중단 발꽂차 걸렸죠 이게 압셉이야 킥턴 중단 발꽂차 원잽하면 빨리 들어와요 1,2,3,4 짠손 1,2,3,4 다음에는 1,2,3 한 다음에 픽허브 잡을거야 양잡 1,2,3 외너퍼 1,2,3 1,2,3,4 하단 1,2,3,4 중단 1,2,3 1,2,3 1,2,2,3 1,2,3 만약에 본인이 고수면 횡신앉기로 파이가 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어려워요 그 정도까지 할 수가 없어 그냥 잘 찍으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왜냐면 천리분들은 횡신을 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앉으나 서나 한 번씩 가끔은 앉아보고 가끔은 서보고 하세요 그냥 반식에 풀고 이런거 방금 방금 낚시한거에요 제가 킥국 다음에 D하고 있으면 이게 플리커 잡는데 킥국 다음에 위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상 왼마 오른발 낚시한거야 방금 제가 천리분들은 그거 파해못해요 절대 제가 알려드려도 하기 어려울거야 위빙 쇼크 피했죠 드라고니 바리언트 소닉방 빡죠 형밀기 1,2,3,4 외너퍼 외너퍼 이겼죠 1,2,3 다음에 레버 앞으로 하고 있으면 피커버라는 자세가 나가요 이렇게 흔드는거 똑같이 짠손 스탠소서 위빙 발꽂차 킥턴 중단 킥턴 중단 미안 발꽂차 안걸리죠 방금 같은 경우에는 위빙 쇼크로 제가 낚시한거야 저거는 위빙 위빙 또 걸렸죠 때려주고 드라고니 때리고 킥쿠 킥쿠 바리언트 이타 소닉방 스메시 아 위빙 쇼크 걸린건데 스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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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빙 쇼크 안걸렸죠 킥턴 중단 미안 덕킹 덕킹은 패턴이 사실 별로 없어요 원투스트리퍼 덕킹 덕킹 이거 한다면은 발꽂차 이런식으로 내는건데 이런 패턴은 별로 좋지가 않아 애초에 패시 스메시 위빙 오른발 또 걸렸죠 또 걸렸어 위빙 다 스메시 위빙 또 걸렸죠 이렇게 얍새빙이 있어요 스메시 다음에 디로 하고 플리커 잡은 다음에 위빙 쇼크 레버 놓고 이렇게 얍새빙이 걸려요 스티븐 여기까지 할게요 똑같이 할게요 똑같이 짜장면 왔어요 짬뽕 왔어요 커킥 아 랩뽑 당했어 아 컴뽀 커킥 맞는거였는데 짬뽕 왔어요 짬뽕 왔어요 행신 짜장면 똑같이 짜장면 커킥 이것만해 궁창각 뭐야 아 컴뽀 왜 이렇게 당하는거야 원 짜장면 짬뽕 떨려 행신 짜장면 짬뽕 콩참손 잡기 걸렸죠 짜장면 커킥 때려주고 콩참손 번너클 아병발 번너클 번너클 아병발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번너클 업셉 번너클 빅맥 갔어요 행신 짜장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아아 실수했다 아퍼요 아퍼 짜장면 행신 짜장면 커킥 이렇게 맞는거에요 여러분 행신 오른발 미안 아직 이길 수 있다 구라야 좋았네 짜장면 아직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구라야 인셉션 인셉션 기상킹 행신 오른발 기원컨 카운터 미안 똑같이 합시다 짜장면 짬뽕 짜장면 요 뭐야 왜그러세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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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짜장면 번너클 압영발 기원컨 이 분 알고계시죠 이득인거 크락킥 이렇게 맞는거에요 여러분 왜냐면 짜장면 다음에 뒤로 가잖아 가자 짜장면 크락킥 인셉션 짜장면 맞고 짬뽕 번너클 짜장면 대시구르기 카킥 갑시다 나 나 나 딴거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짜장면 짜장면 짬뽕 이렇게 하면서 오독에 하면서 짜장면 이렇게 하면서 번너클 압영발 미안 미안 원투 행신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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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짜장면 펀너클 내가 이득이다 짜장면 자퀴 풀어주고 짜장면 카킥 와아 주여 원투 행신 오른발 행신 오른발 인셉션 짜장면 원투 원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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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킥 마지막 한 번이다 오케이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거 막을 수가 없는데? 짜장면 카킥 인제부터 내가 승리한다 원투 원투 행신 오른발 카킥 뭐야 키원건 야 뭐야 이거 뭐가 정정당당이야 안 돼 내 짜장면은 무적이다 짜장면 뭐지? 갑시다 짜장면 양잡 짜장면 짜장면 커킥 행신 오른발 막아쳐 짜장면 뭐야 이거 짜장면 짜장면 안되겠어 혼나야겠어 이제 그거만 하시면 나 커킥으로 들키한다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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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짜장면 짜장면 커킥 이렇게 맞으시는거에요 여러분 가자 꿈과 희망의 나라로 때려주고 행신 오른발 없앱 인셉션 인셉션 짜킥 풀어주고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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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킥 짜장면 왔어요 짬뽕 왔어요 볶음밥 왔어요 짜장면 왔어요 커킥 짜장면 왔어요 미안 못맞겠어요 형님 짜장면 왔어요 짬뽕 왔어요 건너큰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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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커킥 행신 짜장면 왔어요 건너클 빅맥 왔어요 커킥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처음 봤어 놀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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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신 오른발 기원권 짜장면 왔어요 커킥 짜장면 짜장면 왔어요 커킥 짜장면 왔어요 커킥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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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짜장면 뭐야 이거 짜장면 이제 들키 한다 건너클 그만하세요 뭐야 기상킥 효강반 짜장면 짬뽕 짬뽕 짜장면 짜장면 배달았어요 짬뽕 배달았어요 원투 짜장면 배달았어요 번너클 대시안기 대시안기 인셉션 뭐야 어쨌든 이겼죠 번너클 커킥 뭐야 커킥 커킥 아니네 몰랐어? 인셉션? 주님 인셉션 짜장면 왔어요 행신 오른발 행신 이긴다 커킥 안닿는거 보소 행신 짬뽕 커킥 일어나면서 기상킥 뻥과 굴라 이길수있다 원투 짜장면 커킥 헐려쳐 이 패턴은 영원한 패턴이야 인셉션 행신 커킥 걸렸죠? 이제 봐주지 않겠어 어색 커킥 인셉션 원잽 이겼죠? 이제 막는다 아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알려준거대로 막았어 이거 버거 왔어요 퀵 밀갔어요 이긴다 이긴다 햄버거 왔어요 짬뽕 왔어요 자켓 풀어주고 짜장면 왔어요 펀너클 일맨발 와 칼같이 막는것도 아 코가 안지러 야 뭐야 이거 뭔기소리라 짜장면 왔어요? 맞고 행신 커킥 저거 맞고 커킥 들어가요 일부러 딜킹 안해주니까 인셉션 짜장면 왔어요? 짜장면 왔어요 짜장면 왔어요? 짜장면 커킥 이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길게 진짜 보여줄게 커킥 원 원 이기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센세 죽지 않았다는거 보여드릴게요 커킥 아 진지하게 안하니까 어색 인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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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감사합니다 천눈이들의 희망 구라 센세 진지하게 해야겠어요 이겨야겠어 하단 펀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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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맨 왔어요? 후원도 왔죠 같이 그래서 럭키잉 행신 커킥 피해주고 이제부터 진지 컨셉이야 나는 부드러운 남자가 되겠어 짜장면 왔어요? 짬뽕 왔어요 짜장면 왔어요? 인셉션 행신 행신 커킥 원투 안다네? 행신 오른발 해야지 빨리 행신 오른발 하세요 형님 행신 오른발 하세요 그렇죠 하죠 이제부터 인간파일을 해주겠어 어색 행신 오른발 하셔야죠 인셉션 펀너클 행신 똑같이 갑시다 행신 짠손 기상킥 행신 행신 오른발 해야지 커킥 행신 오른발 행신 짜장면 커킥 짜장면 행신 짜장면 굴러 아파? 행신 오른발 하셔야죠 원투 행신 오른발 구앤발 아이케 아이케 짜장면 기다려 행신 오른발 행신 오른발 하세요 커킥 아이고 늦었다 기다려 펀너클 기다려 짜장면 마지막은 커킥 이것죠 여러분 이렇게 이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니까 앉은상태에서 삼양발하면 이게 이렇게 앉은상태에서 삼양발 그럼 나가죠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웬허퍼 원거리에서 힐에치를 까셔야 된다고 그랬어 내가 분명히 원거리에서 힐에치 기상끼 왼발 왼발 강제가드죠 아아 레오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하아 어쨌든 아 그놈의 레오 진짜 원거리에서 힐에치 근데 문제는 레오는 힐에치를 피해도 저 도단폭포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콤보 어떻게 때려야 되는거야 콤보 제보 받습니다 여러분 티넷집 기상킥 아 미치겠네 진짜 콤보 몰라가지고 콤보 없이 그냥 할게요 콤보 없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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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볼게 콤보 없이 그냥 기술 하나씩 써가지고 이길게 3 왼손 오른손 이 기술이 좋아요 1 오른손 왼손 1 오른손 왼손 이 기술이 되게 좋아요 기상킥 1 오른손 왼손 1 오른손 왼손 1 오른손 왼손 이 기술이 되게 좋아요 원거리에서 힐에치 2 3 6 2 3 6 오른발 주력기술만 내가 쓸게 1 오른손 왼손 그리고 왼어퍼 1 2 다음에는 양잡 똑같아요 이렇게 2 양잡이 되게 좋아요 기가스랑 똑같애 설풍 커맨드 자이언트 거꾸로 1 양발 이렇게 1 오른발 짬발 9 오른발 4 4 양발 4 4 양손 이것도 국민 패턴이죠 원잽 9 오른발 후소트 때려주고 9 오른발 4 4 그 다음에 9 오른발 다음에 후소트 할거야 이렇게 근데 커킥 하네요 저거 커킥하면 그래도 내가 있어 기상킥 9 오른발 반격기 이렇게 당하는거야 4 4 양손하면 저렇게 반격기가 돼요 이렇게 9 오른발 다음에 4 4 양손 약간 국민 패턴인데 한 번 더 후소트 때려주고 9 오른발 피했죠 9 오른발 9 오른발 9 오른발 9 오른발 9 오른발 9 오른발 한 번 더 했다고 9 오른발 다음에 4 4 양손이 반격기여가지고 저렇게 된거에요 방금 저기 약간 옛날 때부터 있던 패턴이야 고구려 패턴이야 고구려 패턴 그만해라 고구려 패턴 갑니다 아니 일어나면서 계속 개기네 미치겠네 9 오른발 반격기 패키 당하는거라고 또 당했죠 9 오른발 반격기 이제 안하죠 9 오른발 후소트 9 오른발 반격기 또 당하는거야 이렇게 길키 없죠 창고로 길키 당하는거야 여러분 아끼셔야돼 웬만하면 쓰시면 안돼 1 2 왼발 이렇게 앉잖아 길에서 앉아가지고 제가 왠어퍼 아니면 왼발 왼발을 쓰라는거야 확정 후소트 왼발 왼발 강제 강제가 늦어 안앉아져요 원초 왼발 왼발 3타 때문에 이 사람이 안개기잖아 왼발 왼발 저렇게 개기면 왼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맞아요 9 오른발 4 4 오른발 안개기죠 후소트 한 번 더 후소트 원걸해서 힐했지 못 때리잖아 어차피 힐했지 한 번 더 힐했지 도망다니는거야 이렇게 다시 9 오른발 9 오른발 9 오른발 9 오른발 2타 그쵸 9 오른발 9 오른발 2타 그러다가 4 4 오른손 똑같이 1 2 발키리 이게 발키리라는 기술이야 발키리 프로파일 1 2 발키리 프로파일 카운터 났네 똑같이 해요 1 2 1 2 발키리 프로파일 후소트 막았죠 막으면 죽어 카즈하트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써야돼 카즈하트는 막히고 14인데 카즈하는 터프라는 기술이 13이어서 떠요 저렇게 1 2 발키리 프로파일 어 이분 근데 왜 상단인걸 모르지 기상킹 발키리 프로파일 3타 저 3타가 상단인데 이분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애 1 2 발키리 프로파일 왼허퍼 1 2 때리고 1 2 양잡 걸렸죠 1 2 양잡 9 오른발 후소탭 막았죠 9 오른발 9 오른발 9 오른발 6 6 오른손 PK 없죠 막혀도 1 2 9 오른발 9 오른발 맞았어 또 후소태 마무리 또 맞았어 후소태 마무리 으아 대가리 2 빼기 고 오른발 이겼죠 왼발 왼발 발키리 발키리 프로파일 했는데 똥매렸고 어어 행신 발키리 프로파일 3타 후소태 때려주고 발키리 프로파일 계속해 후른발 반격기 걸렸죠 왼발 때려주고 구앤발 반격기 해 행신 발키리 프로파일 발키리 프로파일 하다가 뒤지는 모습 아이구야 피카츄 근데 솔직히 제가 레이븐 레이븐은 솔직히 몰라요 제가 근데 연습을 해볼게요 발키리 프로파일 저는 옛날 레이븐이에요 후소태 콤보를 몰라서 그래 기술을 아직 힐했지 발키리 프로파일 발키리 프로파일 오른발 힐했지 일로 빠지고 힐했지 육육 양발 원투 발키리 프로파일 힐했지 힐했지 어어어 발키리 프로파일 한번 더 힐했지 뭐야 이거 기상킥 발키리 프로파일 후우른발 반격기 후우른발 후소태 막았죠 후우른발 반격기 후앤발 마무리 이겼죠 여러분 이렇게 썼는데도 이긴다고 레이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질을 이질을 거는게 중요한데 저는 이질을 걸 때 그 이질은 분권스텝에서 이삼스텝에서 윈드밀을 할건지 기상 오른손으로 할건지 정하는거에요 보통 기상 왼손이라든가 이런거죠 한마디로 왜 안나가 원잽 와우 호버호소 똑같이 나락광 이렇게 이렇게 후소태 원 후소태 이거 1왼발 1왼발 다음에 강제가드에요 이지 기상 오른손이랑 기상 오른손 왼손 왼손이랑 3양발이랑 이지에요 3양발 3양발이랑 이지인데 무조건 강제에요 1왼발 보고 막았죠 이것도 좀 좋아요 1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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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잽 바이키리 프로파일 카운터 났죠 3타 확정 아니네 3양발 이렇게 무조건 강제야 기상 오른손 이렇게 카운터 나요 1왼발 다음에 기상 오른손하면 카운터 난다 만약에 막을거 같다 그러면 3양발하면 돼 뭐야 1양발 기상킥 1왼발 끌렸죠 원투 힐했지 원재 뭐야 이거 컴볼 모르겠어 구 양발 양발 이렇게 모르죠 원투 바이키리 프로파일 오른발 6,6,4,4,5 방각이 왜 안돼 그니까 강제 가드를 아셔야 돼 1왼발 다음에 무조건 기상 오른손이라든가 양발이 탐 양발이 강제 가드야 원잽 1양발 오케이 이런식으로 맞고 원투 비키 안되죠 기상 오른손 비키 없죠 기상 오른손은 근데 개기면 카운터 나요 참고로 아파 아 내 바운드 콤보 원투 원 기상 오른손 안개기죠 기상 오른손 반갑기 한번더 반갑기 힐했지 원그룹 힐했지 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할거 없으면 1 오른손 빠지고 1 오른손 왼손 원투 오른발 도망가 나도 압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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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분명히 고바 압잽 사기라 그랬어요 옛날에도 압잽 압잽 먼거리에서 악마손 한번 긁어주고 기상캡 해놓고 근데 이분은 백대시만 하죠 압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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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기 압잽 압마손 콤보 어떻게 때리는거야 배워야겠어 압잽 압마손 압잽 압잽 압마손 압잽 도망가 나도 기다려 압마손 압마손 이렇게 깔아놓고 운기를 하는거야 이렇게 깔아놓고 제가 말한대요 1 왼발 다음에 기상 오른손 깔죠 강제가 되니까 압잽 압마.. 원잽 잘하고 압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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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기 압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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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퍼 때려주고 압잽 웅기 틸키가 못하죠? 압잽 웅기 압잽 압마손 막았죠 압잽 웅기 계속하는거야 나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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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퍼로 띄우면 이겨 내가 음 못띄워 압잽 날아? 막져보고 라운드 3 파이트 아유 이런 C 부장 진짜 아유 궁기 C 부장 악마손 이래서 곰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곰이 어렵다고 기상킥 웅기 압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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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겨보도록 노력할게요 압잽 웅기 맞았죠 웅기 제가 말했잖아 웅기 맞는다고 웅기 똑같이 해 웅기 다파 안뜨지롱 말에는 안떠요 다파 막히고 다파 어 뜨네? 야 뭐야 왜 떠? 웅기 웅기 한방이면 게임이 터져요 앉아봐 하단 앉으면 게임이 터져요 여러분 이래서 악마손을 내줘야되는거야 이래서 합시다 이제 악마손 뒤질나게 맞을거야 한 번 더 해 오웅기 해 미안 이래서 악마손 맞고 제가 기상킥 하라 그랬죠 악마손 악마손 기상킥 악마손 기상킥 발 더럽게 잡네 진짜 에휴 C 부장 이런 C 부장 고마 고마하지 마세요 제가 이래서 고마하지 말라는 얘기야 기상 왼손 왼손 웅기 악마손 웅기 주여 악마손 기상 왼손 왼손 악마손 기상 왼손 악마손 앉으면 참고로 더 많이 달어 앉으면 더 많이 달어 원잽 원잽 앉으면 더 많이 달어 앉아서 끝났죠 땅땅 이렇게 되는거에요 여러분 앉으면 더 많이 달어 똑같이 갑시다 멍거리도 더퍼 악마손 기상 왼손 1타 악마손 기상 1타 악마손 기상 2타 악마손 기상 1타 악마손 웅기신건 이렇게 하면 게임이 끝나요 여러분 악마손 나의 또 열받는 인전을 얘가 지금 이 마랩을 하시는 분이 날 깨어나게 했어 지금 화나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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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보리 태종 태대문단쇠 외라퍼보 고리 고리보리 태종 태대문단쇠 막았죠? 보리보리살 그만 때려라 보리 보리 태종태세문단세 보리 보리 태종태세문단세 왼허퍼 왼허퍼 원잼 왼허퍼 횡신한 끼 보리 보리보리 걸렸죠 뚝배기 걸렸죠 아 콤보 왜이래 오늘 뚝배기 보리 보리 뚝배기 똑같이 해 똑같이 보리 보리 아 침대는 에이스 아 침대는 에이스 오늘 되는게 하나도 없네 보리보리 보리보리살 보리보리살 뚝배기 와 이분 장난 아니야 일어나면서 이분 먼저 공격하시네 보리보리살 뚝배기 보리보리 보리 보리 보리보리살 뚝배기 이렇게 되는거에요 공격하면 폐가슨 폐가슨 땡이 간다 폐가슨 땡이 폐가슨 폐가슨 시갱신 카자는 뭐다 오버워치를 잘하셔야 된다 카자는 오버워치를 잘하세요 똑같이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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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뚝배기 이거 봅시다 외너뻐 보리 보리보리 보리보리 좋구요 보리보리살 가서 뚝배기 원잼 태종태세 문단세 태종태세 문단세 외너뻐 폐가슨 세이야 하늘에 초풍 맞고 안죽 안죽어 응 안죽어 응 안죽어 원상 원 감사합니다 밀키스 사먹으라고? 밀키스 원잼 원잼 태종태세 문단세 외너뻐 뚝배기 죽인다 헬로우 콤프러스트 외너뻐 원 보리보리 보리보리 짤 뚝배기 안죽죠 사랑해요 밀키스 보리 보리보리 또 개겼죠 뚝배기 아이 너 뚝배기 깔아놨잖아 아 원 보리보리보리 주여 보리 보리보리 쌀 뚝배기 보리보리 양발 바닷 바닷 개기시면 안 돼요 거기서 아린님 거기서 개기면 게임 터져요 개기지 마세요 개기지 마세요 개기면 이렇게 돼요 개기면 에너지 더 많이 달아 왜 개기세요 자꾸 페가수스 세이야 페가수스 세이야 원잽 뚝배기 앉지 마세요 원 원 원 개기지 마세요 보리 보리보리 원잽 개기지 마세요 행신 오버워치 기상킥 왼발 원잽 보리보리 보리 보리보리 보리 보리 보리보리 보리보리 쌀 개기지 마세요 원잽 초풍 개기지 마세요 개기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왜 자꾸 초법정신을 안 지키세요 개기시면 큰일 나요 페가수스 세이야 태종 테대 문단세 웬어퍼 2 터퍼 맞아주고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웬어퍼 생신 안 아파 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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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빨리 얼른 해 초풍 초풍 원잽 개기지 마세요 초풍 왼어퍼 태종 테대 문단세 왼어퍼 원 보리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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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원잽 보리보리 싸 개기지 마세요 이렇게 반식에 돌면 보리보리 피해져요 근데 어렵다고 연습을 하셔야 돼 보리보리 보리보리 보리 보리 이길 거야 개기지 마세요 개기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아프다고 개기면 캘러 고 pra 잡 껌 어디 얻 껌 이렇게 반시계로 피해져요 카즈맹할때는 반시계로 도셔야돼 이건 어느정도 되시는 분들은 도시는게 나아 소풍써 빨리 안쓰네 고리 쌀 태종태세문단세 태종태세문단세 찍어주고 태종태세문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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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아파투 덮어맞고 마무리 이렇게 주는거에요 보리보리쌀 갓죽은게 음료수 3개 사드셔요 물결표 감사해요 물결표 어우 감사합니다 사주신고로 사장님꺼까지 열심히 사먹겠습니다 보리 보리보리보리 쌀 태종세대문단세 막아쳐 기다려 페가수세이야 기다려 페가수세이야 기다려 왠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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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왠아파투 마무리 왠아파투 마무리 폐가수세이야 원 보리 포리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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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태종태세문단세 왠아파 포리 포리보리 포리보리 쌀 포리보리 포리 포리보리 기상키 기상키 포리보리 쌀 미안 포리보리 쌀 포리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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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웨너퍼 보리 보리보리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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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종태세분단세 보리 1냥손 어 뭐야 이게 웨너가 어 나락꽝 나락꽝 그만하세요 원잽 태종태세분단세하는척하면서 1냥손 앉아봐 갑시다 빠박 보리 보리보리 보리 1냥손 보리 1냥손 못맞겠지 보리 1냥손 때려주고 1냥손 원잽 1냥손 1냥손 최종태세분단세 원잽 1냥손 우와 와 와 웨너퍼 2 페가수스 태종태세분단세 원잽 보리보리 아 버퍼 형님 보리 보리보리 보리 보리보리 보리 태종태세분단세 보리 태종태세분단세 외너뻔 보리 보리보리 기다려 외너뻔 2 갑시다 헬로그 콘프러스트 쏟아놔요 아 아 아 아 아 이 미친네버 진짜 외너뻔 보리 보리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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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 뚝배기 소풍쓰세요 빨리 진짜 쓰네 똑같이 해봅시다 보리 보리보리 보리보리 보리 안괜찮아 안괜찮아 아 간지러워 머리간지러워 보리 태종태세분단세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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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종태세분단세 보리 보리보리 외너뻔 천천히 해 짠발 기상끼 보리보리 쏟 뚝배기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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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잽 아이케이 보리 보리보리 배너뻔 와우 뚝배기 걸렸죠 뭐해 왜 맞았냐 태종태세분단세 맞으려 그러다가 막은거 이렇게 한방에 터지는거에요 게임이 태종태세분단세를 많이 막으면 안돼 이래서 원래는 반식이 돌아야되는데 반식이 돌기 어렵죠 외너뻔 미안 이제 안할게 기상끼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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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종태세분단세 태종태세대 잡기 풀어주고 타이거 어퍼컷 미안 아파요 아파요 타이거 어퍼컷 아파요 자켓 풀어주고 타이거 어퍼컷 찍고 때려주고 뭐야 이거 안돼 태종태세분단세 미안 아유 더럽게 아프네 이런 C부장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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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잡 암마 폐가슈세이야 뭐야 폐가슈세이야 뭐야 아프죠 나아 기상킥 나아 나아 아파요 보리 태종태세분단세 태종태세분단세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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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빼기 미안 아니 그래요 드라가 많다고요 보리보리 쌀 태종태세분단세 왠어퍼투 폐가슈세이야 왠어퍼 왠어퍼 보리보리 보리 양잡 보리보리 보리 뽀리 쌀 태종태대문단세 태종태대문단세 미안 형님 형님 왠어퍼투 폐가슈 세이아 성립 나나 헬로고 쿰플러스 호랑의 기운이 솟아나요 갑시다 원잽 외너뻐 태종태세 문단세 외너뻐 보리보리 싸 보리보리 외너뻐 투 태종태세 문단세 외너뻐 보리 보리보리 펭신 원원 뚝배기 보리보리 싸 오 미안 미안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미쳤다 강등이야 와 미쳤다 강등이야 이긴다 영각 이번 아예 흘리려고 그러는데 영각 기상킥 괜찮아요 영각 기상킥 같이 맞아 두번 아이오 레디 할 줄 알았죠 어 뭐야 영각 기상킥 마지막은 뭐다 구알케이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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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척하면서 구알케이티비 하는 척하면서 영각 똑같이 하십쇼 뚝배기 영각 반격킥 영각 반격킥 걸렸죠 여러분 영각 영각 기상킥 영각 기상킥 포원 연쇄살인범 안전 구알케이티비 구알케이티비 각세이니 어설틀 얍새비 2번 얍새비 2번 얍새비 2번 영각 얍새비 2번 얍새비 2번 얍새비 2번 영각 기상킥 영각 기상킥 이탈리아 там 으흡 가봅시다 아 저분이랑 저랑 교감이 성공한 것 같아요 뭐야 또 강등 떴어 이겼다면서요 어 이겼는데 강등 또 졌어 오늘 개봉 못 찍어요 이거 강등이야 걸레야 점수 또 강등 떴어 영각 기상킥 영각 기상킥 영각 틀렸다 양발 영각 기상킥 이탈리아 으으으음 뚝빼기 원투 뚝빼기 한번더 뚝빼기 퀘객TV 각시니 미안 영각 마무리 영각 영각 영깍! 기상킥! 영깍! 기상킥! 구할! 객시니! 걸렸죠 여러분? 객시니! 가자 꿈과 희망의 나라로? 레아! 영깍! 이탈리아! 오리발? 어허! 영깍! 어 아파요 형님? 아파요? 영깍! 반격기! 정종 당당하시대면서요! 어어! 영깍! 강등당할 수 없다 와아아아! 와하하하 씨! 영깍! 화나셨다! 이건 화나? 와아아아! 이긴다! 투 원! 나이겐 영깍뿐이야 기상킥! 영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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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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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여! 엎어! 핏빼기! 하아아아... 아 사장님이 오늘 브라바라 만드셨는데 고생하셨어요! 영깍! 뭐야! 내가 이렇게 유명해? 바로 흘려? 바로 흘려? 나 2연승인데 왜 강등 뜨니? 구알케이티비? 밟고! 밟고! 어설티! 왼교잡! 맞고! 어설티! 미안해 어... 교잡? 걸렸죠? 구알케이티비! 꼬꼬마! 밟고! 꼬꼬마! 밟고! 마지막 할 수 있어 나는! 기상킥! 구알케이티비! 밟고! 가자고 어서! 오리발! 오리발! 어설티! 구알케이티비! 딱! 딱! 헐렸죠 여러분! 연쇄살인범! 뭐하라 그랬어! 뚝배기! 밟고! 뚝배기! 왜 이게 왜... 왜 나갔니 이게? 구알케이티비! 구알케이티비? 무적의 기이슬! 구알케이티비! 연깍! 막았죠? 일명 뽀떼르? 구알케이티비! 막았죠 여러분! 칼같이 막는 모습! 이게 바로 구라의 모습이야! 가자! 연깍! 연깍! 기상킥! 연깍! 미안! 상대 쫄았죠 저한테? 어? 이게 왜 나갔니? 상대 쫄았죠 저한테? 구알케이티비! 연깍! 기상킥! 쫄았죠 저한테 상대? 연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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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킥! 어퍼! 해시가드? 딱!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인셉션 할거잖아! 빨리해 인셉션! 인셉션! 구알케이티비! 할거! 해시! 어퍼! 딱! 괜찮아! 다잇! 아유 라이폴라이야! 가자! 오리발! 연깍! 기상킥! 연깍 다음에 이 사람은 개개 쌍력이 없어! 어설틀! 이러면 맞는거에요 여러분! 일대 기상킥을 했어야돼! 연깍 기상킥! 안개개일줄 알았잖아! 연깍! 어설틀! 구알케이티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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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이 할수있다! 연깍! 기상킥! 연깍! 연깍! 미안! 두원! 빡! 패시업법!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나도 맞았어! 나도 빅맹 맞았어! 나도 빅맹 맞았다고! 좀더 신중하게 해! 좀더 신중하게 해! 연깍! 흘렸죠! 신중하게 해야된다고! 좀더! 좀더 신중하게 할게요! 연깍을 좀더 부드럽게 써줘야돼! 연깍! 미안! 따님! 연깍! 그래줬을거야 나는! 연깍! 괜찮아? 헛셋! 다음엔! 다음에는! 투! 연깍! 기상킥! 쫄았죠 저한테? 연깍! 연깍! 기상킥! 투원! 하단! 미안!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기다려! 기다려! 어퍼! 여러분 저에게는 어퍼도 있답니다! 뚝배기! 쿠에켓TV! 밟고! 밟고! 원잼! 가봅시다 여러분! 똑같이! 오리발! 기다려요! 연깍! 패시가드! 연깍! 기상킥! 연깍! 기상킥! 쫄았죠 저한테? 저한테 쫄았죠? 안와! 안와! 패시가드! 흐아! 미안! 구에켓TV! 뚝배기! 같이 마셨죠? 제가 2득이에요? 패시가드! 투원! 구에켓TV! 패시가드! 아 미안해요 형님! 어퍼! 연깍을 너무 의식하는 모습! 이러면 어퍼에 계속 차 맞는거에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게임이! 원어스리! 무적의 기술! 미안! 난 올줄알고! 이제는 그래도 안오시네? 기상킥! 영깍! 기상킥! 괜찮아요? 괜찮아? 안오시잖아! 어쩔수가없다고! 나한테 쫄았다고 지금! 어설틀! 구에켓TV! 밟고! 대시어퍼! 맞았죠? 밟기밟기를 신경쓰는 모습! 가! 끝까지! 밟어줘! 낙법안칠거니까! 번너클! 번너클! 구에켓TV! 구에켓TV! 미안! 없애? 번너클! 번너클 하세요 빨리! 번너클 하세요 형님! 번너클! 원어운! 구에켓TV!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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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설틀! 웽교잡! 걸렸죠? 가가지고! 구에켓TV! 밝기! 어설틀! 뭐야 이게 왜 나가니? 투원! 막았죠? 막았는데 뭐하냐고 딜캐못하는데 구에켓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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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악! 구에켓TV! 영깍! 영깍! 막았죠? 연세살인범! 괜찮아? 괜찮아? 어색? 연세살인범 1타! 2타! 대시가 돼! 연세살인범 1타! 이렇게 하시는거에요 여러분! 왜냐면 저분이 백듯이 하면서 노리는건 인셉션을 노리고 있었거든 커킥이랑 안걸려 걸려 원! 미안 이건 걸렸어 이건 몰랐어 좋은거 배웠습니다 어색? 아이고! 버튼잘물렀다 구에켓TV! 행신앗기? 어어! 이분도 이제 이거쓴다 미치겠는데 진짜 짜장미맛써써쓴다 이분도 밝기! 구에켓TV! 워런쓰리! 이분도 이제 저거쓰네 짜장미맛써쓰네 영각! 어설틀! 구에켓TV! 각세이니! 미안! 기왕발! 왼발 오른발! 기가짜 여러분 이렇게 되는거에요 각세이니에요 맞았잖아 각세이니! 갑시다 어퍼! 한 박자 늦게! 한 박자 늦게? 투원! 한 박자 늦게 또 커킥 갈거잖아 한 박자 늦게 영각 대시가드! 영각! 기상킥! 영각! 기상킥! 대시가드에요 투원! 커킥! 원잽! 커킥! 안하면 말고? 대시가드? 꼬꼬마! 구에켓TV! 대시가드! 구에켓TV! 마코! 대시가드! 업스텝! 구에켓TV! 영각! 영각! 마모! 어때요? 정말 쉽죠? 똑같이 해봅시다 투원! 투어! 오리발! 영각! 아퍼! 생신 한 끼? 생신 한 끼! 할게 없죠? 어설티 1, 1, 3 무적의 기술 9RKTV 밟고, 밟고 걸렸죠? 밟고 밟기 다음에 이제 어퍼하면 맞는다고 저러다가 내가 저거 그래서 쓰는거야 할게 없죠? 9RKTV, 밟고 딱! 안하시죠? 밟고 연세살인범 이렇게 되는거에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 1잽, 9RKTV 1, 9RKTV 0각, 미안 이런 씨브장 0각 2, 1 2, 1, 2 빼기 베시가드 2, 1, 빡 어설티 들키야 못하고 어설티 뱅ก야죠? 조갈렸죠? 가가지고 9RK 나 9RKTV했어 아 이거 할 줄 알고 9RKTV했다고 아 아파요 형님 아 뭐야 나 레아 썼어 레아 진짜 레아 썼어 진심 아아 레아 썼다고 레아 끝난건데 투원 9KTV 영각 기상킥 아 미안해요 형님 원잽 영각 기상 왼손 오른손 9KTV 밟고 캐시 엎어 아깝죠 천천히 원 영각 기상킥 엎어 꼬꼬마 괜찮아 괜찮아 할게 없죠 할게 없죠 이렇게 되는거에요 여러분 이러면 연쇄살인범 오리발 미안 같이 맞네 어색 아 더럽게 많이 다네 아퍼 형님 투원 하단 영각 인셉션 인셉션 한번만 더 해라 어퍼 먼저 때릴건데 이러면 인셉션 1타 하면 저렇게 걸려요 여러분 어퍼 개시 어퍼 쪼 걸렸죠 연쇄살인범 3타 딜레이 왜냐 맞았냐 왜 마련자 안졌기 때문에 맞는거에요 이러면 게임이 더 빨리 끝나요 안할거야 기용껏 맞았으니까 어색트 안졌죠 원잽 영각 행신가드 영각 아 오판인드 안했는데 막았죠 저런 기술은 다 보고 막을 수 있어 내가 아직 늙지 않았다고 때려주고 연쇄살인범 뚝배기 일어나면서 척컷기 질렀죠 기상킥 9RKTV 괜찮아 괜찮아 어색트 대시가드 원한쓰리 무작위기술 투원 이렇게 되는거에요 여러분 이러면 이러면 클라우디오가 할게 없어져 왜냐 클라우디오는 와서 이지를 걸어야되거든 먼저 때렸죠 이런거 하시면 안돼요 이런거 하시면 이렇게 많이 달아요 얍새비 2번 얍새비 2번 얍새비 2번 원 원한쓰리 무작위기술 어퍼 미안합니다 9RKTV 영각 마무리 어 미안 미안 형님 다행이다 왜왜왜 어 크랩 보였다 9RKTV 영각 어 어 어 안 돼 죽지마 영각 기상킥 환경TV 밟고 해쉈어뻤 환경TV 원투 원투 원 원 원원쓰리 어설틴트 뒤홉발 왼손 영각 마무리 미안 에허허허C C부장! 이런 C부장! 그냥 안전한거 할껄 이런 C부장! 오리발 마무리! 안전한거 할껄! 수원 감사합니다 이긴다! 영각! 기상킥! 영각! 미안 기상킥 다음에 막는다 다음에는 이러면 어색? 인셉션 해 빨리! 백댓시! 어 아파요 형님! 어설틀! 왼교자! 또 맞았죠? 패시 안기! 원잽! 영각! 기상킥! 원언스리! 미안 인셉션 하시네?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외너뻐! 영각! 기상킥! 대신기가드! 구알켓티비! 어 뭐야? 구알켓티비? 기상킥! 오리발! 어설틀! 원투원! 영각! 막았죠? 구알켓티비! 아퍼 형님! 영각! 딱! 엎어! 구알켓티비? 아퍼 형님! 영각! 기상킥! 조원! 구알켓티비! 기상킥! 대신기가드! 따! 구알켓티비! 어퍼! 어어! 내가 지는구나! 어퍼 형님 이길 줄 알았어! 이길 줄 알았다고!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빨리 인셉션 써 빨리! 구알켓티비! 밟고! 기상킥! 영각! 아휴! 나 밟게 했다고! 밟게 했다고! 밟게 했다고! 밟게 했다고! 구알켓티비? 영각! 영각! 기상킥! 어어! 아퍼! 야 이거 왜 이렇게 아파! 구알켓티비! 뭐야 이거! 아! 아퍼 형님! 포원! 뚜빼기! 밟고! 어설틀! 마무리! 연쇄살인범 마무리! 아! 아까 개혁전 당했네 한판! 짠손! 오리발! 어! 아퍼요 형님? 아퍼요? 어퍼! 먼저 지르면 돼 내가 이러면! 갑시다! 꿈과 희망의 나라로! 뚝 빼기! 뒤 왼발 오른발! 뚝 빼기! 낫나! 뭐야! 잡기 풀어주고! 투 원! 구알발! 어! 조원 맞추고 내가 지네! 구오른발! 양손! 천천히! 끄나! 구알켓! 밟고! 패시어퍼! 원! 영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쨌든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돼!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고? 구알켓티비! 영각! 기상킥! 천천히! 오리발! 두 원! 뚝 빼기! 외로퍼! 포! 천천히 해봅시다! 천천히! 오리발! 딱! 딱! 뭐야 이게 외라가! 뚝 빼기! 뒤 왼발 왼손! 연잽! 영각! 영각! 기상킥! 딱! 미안! 딱 안하시네! 인셉션 빨리 하세요! 인셉션! 인셉션! 인셉션 하세요! 영각! 구알켓티비! 구알켓티비! 인셉션! 영각! 어 잘못했어 형님! 기상킥 마무리! 인셉션 하세요 빨리! 오리발! 하세요! 침대! 어어어?! 주여! 오우훗! 바보이씨! 그냥 백댓시고 도망갈걸! 도망만 가도 이기는건데! 도망만 가도 이기는건데! 구알켓티비! 오리발! 기상킥! 하아! 영각! 어설튬트? 탁! 어어 어섯! 영각! 기상킥 인셉션 하세요 빨리 인셉션 아포 형님 어설틀 땅땅 연쇄살인범 뚝배기 9KTV 8고 마무리 하늘이 스스로 돕죠 부라티비는 하늘이 스스로 돕겠어요 늦은시간까지 방송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똑같이 게임할게 머신건 기상 오른손 기상 오른손 2타 머신건 기상킥 어어어 이기기 어렵지만 부라 이기기 어렵죠 머신건 기상 오른손 2타 투원 투원 원거리에서 이분 뭐야 왜이렇게 무빙이 좋아 머신건 패시가드 머신건 막았죠 아 아퍼퍼 무릎이다 너는 너는 무릎이다 이제부터 슬랫지 넌 무릎이다 무빙보소 슬랫지 양잡 슬랫지 양잡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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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렸죠 삼세 남자는 삼세번이야 남자는 남자는 삼세번이야 남자는 훅잽 머신건 기상 오른손 머신건 아퍼요 형님 어 머신건 머신건 기상 오른손 머신건 머신건 2타 미안 어퍼 났나 났나 밟고 피잼 머신건 머신건 기상킥 머신건 기상킥 레아 설마 어퍼 머신건 기상 오른손 머신건 머신건 어 왜케잘해 머신건 머신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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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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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 어 아 아 어 기상킥 머신건 머신건 양손 양손 여러 번 보셨죠 잭이 이르케 어렵습니다 브라이언한테 아 이거 다 흘려 반장하겠네 아 미쳤어 이 사람 누구야 왜이렇게 잘해 클렉시 원 아우 아깝다 아 아깝다 아우 막았어 멋진다 누굴까요 상대는 왜이렇게 잘해 슬래치 머싱건 기상 오른손 슬래치 투 투 어퍼 딴나나 머싱건 존망 게임 내가 쓰면 다 피하네 슬래치 원 슬래치 원투잼 슬래치 흐어어 이제부턴 날 섬기거라 아오 구독 감사합니다 아 존망게임 조투망 뭐야 이거 악수신청 악수신청 뭐야 왜 안나가 슬래치 머싱건 머싱건 피잠 머싱건 한번더 투 잽 어퍼 이기자 후라이 할수있다 슬래치 한번더 슬래치 개시가드에 육육양손 형님 형님 나아 뭐야 이거 왜 나가 어어 이겼죠? 어쨌든 이겼어 투 잽 슬래치 원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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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래치 슬래치 형님 나아 형님 대시가드 슬래치 투 잽 형님 머싱건 여보세요 죽고계세요? 샤키 불어주고 왜 왜 나아 나아 아 힘들다 투 잽 외진이 내가 맞고 할수있다 구라야 할수있다 할수있다 그만하세요 형님 웨너퍼 원 웨너퍼 워싱건 기상 오른손 아 무서워 이분 클래치 때려주고 영양 왕손 나아 나아 웨너퍼 원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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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래치 엎어 나아 나아 이같자 여러분 마시고 스틱으로 하세요 가보자 머싱건 기상 오른손 머싱건 이타 머싱건 짬발 투 잽 머싱건 슬래치 슬래치 머싱건 이타 얼마나 쉬워 머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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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참 심정 똑같이 이제 슬래치를 해야돼 뚝배기 원 된장찌개 머싱건 기상 오른손 머싱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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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 안달아 머싱건 기상 오른손 이타 때려주고 업업 얼마나 쉬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은 제가 이래서 풍신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센 캐릭이 많아 머싱건 기상 오른손 머싱건 기상 오른손 슬래치 기상 왼손 오른손 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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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슬래치 업어 슬래치 슬래치 한번더 슬래치 어어 투 원 이길 수 있다 구라야 웬허퍼 마무리 정말 쉽죠 여러분 요번 짜리에 잭 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머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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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오른손 2탄 머싱건 3양손 미안합니다 한번더 남자는 3세번이야 이렇게 가봅시다 아직 이길 수 있어 뚝배기 한번더 뚝배기 엎어 걸렸죠 여러분 나 나나 가자 슬래치 뚝배기 맞고 뚝배기 엎어 머싱건 기상 오른손 2탄 머싱건 3양손 양손 걸렸죠 투잼 양잠 걸렸죠 파일드라이브 똑같이 갑시다 머싱건 3양손 양손 간지럽구요 머싱건 머싱건 기상킥 머싱건 머싱건 슬래치 머싱건 머싱건 어퍼 얍 슬래치 된장찌개 어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슬래치 된장찌개 잡기풀구 어 왜 왜 왜 카운터라 하라다 하라다 형님 형님 슬래치 슬래치 어퍼 형님 슬래치 어퍼 형님 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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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원 슬래치 머싱건 머싱건 어 형님 어퍼 한번 하단을 막으려 그러면 더 빨리 끝나 더 빨리 끝나 슬래치 이겼죠 여러분 쭉 패기 터네도라 그랬는데 기억은 안나요 어쨌든 머싱건 머싱건 기상 오른손 머싱건 2타 카운터났죠 카운터나면 이렇게 콤보 더럽게 많이 다는거에요 나 나 나 나 머싱건 휘젠 머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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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킥 마무리 슬래치 이렇게 되는거에요 여러분 쉽죠 아 드래곤터네도 맞지 2 머싱건 슬래치 1 머싱건 머싱건 기상 오른손 2타 슬래치 기상킥 머싱건 기상 오른손 2타 슬래치 게임 터졌죠 1 시브점 이런 시브점 와 에러지 걸레됐어 와 이러면서 기상킥 마무리 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야호 아 이런 시브장 개빡친다 진심 와 어 니 스타워즈 찍니 아 개빡쳐 슬래치 슬래치 워 슬래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머싱건 아 아 아 아 아 아 머싱건 3양손 양손 머싱건 아 아 아 이분 19승이구나 보지도 못했네 그만해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하네 아하 끊어줄게 pues enden 이따가 뭐야 가보죠 아 퐈 하돌 부활피 하돌? 하돌? 어 아퍼 하돌 9rp 벌렸자 하돌 뻥발 하돌 9rp 세빡신다 드라마 나면 왜이렇게 얄받냐 하돌 9rp 하돌 하돌 카운터는 하자 하돌 하돌 다 카운터는 하자 다 맞는거야 다 맞는거 하돌 9rp 어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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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초지 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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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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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발 하돌 봐주시네 뒤 왼발 땅땅 그리고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깃 뻥발 촛불 안봐준다 이제 후콤 하돌 아 무슨 앉아만있어 열받네 진짜 하돌 하돌 주여 하돌 9rp 아 무슨 영까기 무작위기술이야 9rp 뻥발 하돌 9rp 뻥발 다 맞췄 뻥발 하돌 9rp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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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발 초호찌 원잽 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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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rp 하돌 대시앗 나 아니 미쳤어 영까 하돌 9rp 아니 영깍 왜 피해지는거야 9rp가 영까 4 9rp 후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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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아직 지지않았다 하돌 부활피 이긴다 아아 열받아 열받아 아아 아아 하돌 그만해 열받아 죽겠네 아 뭐 드라가구라님이에요 누구야 나 구.. 나 노벌진하고있어 누가 구 드라가구라네 아 뭐야 영카 왜 피해 하돌 하돌 뻥발 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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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할피 뻥발 다 맞죠 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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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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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뻥발 뻥발 하돌 뻥발 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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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관장하겠네 아아... 아 이거 왜 암맛냐고 야 하라다 정신 안차려 하라다 으으으으으 3이고 연대촌은 나도 모르겠는데 똑같이 합시다 행신 1기 침대는 에이스 태종태세문단세 침대는 에이스 안 막죠 침대는 에이스 행신 1기 나락광 안 막지 행신 엔발 미안 침대는 에이스 안 되겠다 에이스하니까 에이스하니까 안당한다 침대는 시몬스 침대는 시몬스 시몬스 외라 버포 와우 나락광 코타마지 도와줘 지우야 도와줘 지우야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행 피 태종태세문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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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는 에이스 도와줘 지우야 도와줘 지우야 보여주면 되잖아 이제부터 보여줄게 침대는 에이스 계속 맞아줘 침대는 에이스 맞아줘 계속 그냥 안아퍼 안아프다고 별로 안아퍼 안아퍼 별로 안아퍼 안아퍼 나락광 별로 안아퍼 침대는 에이스 별로 안아퍼 도와줘 지우야 자존심 회복하고 가죽 으윽 K.O 라운드 2 파이트 나락광 안 안져 나락광 언제까지 안았나 봅시다 나락광 언제까지 구타마 빙컨 언제까지 안았는지 봅시다 이것저 이렇게 게임 얼마나 차질 수 있죠 이제 침대는 에이스 안 안져 안 안져 앞봉발 총풍 침대는 에이스 침대는 에이스 침대는 에이스 뭐야 이거 침대는 에이스 괜찮아 도와줘 피카츄 도와줘 피카츄 할 수 있다 나는 피카츄 피카츄 도와줘 나락광 도와줘 도와줘 되긴다 이긴다 이겨야 된다 부라야 우정 공채 안 가 도와줘 지우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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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 도와줘 지우야 뺏쇼 이겼죠 여러분 외너뻐 침대는 에이스 걸렸어 뻥발 한번더 뻥발 한번더 뻥발 한번더 침대는 에이스 이겼죠 여러분 이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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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는 에이스 이겼죠? 가서 한번더 뻥발 침대는 에이스 이겼죠? 이겼죠? 침대는 침대는 에이스 오 컴폼 안돼 안돼 이겼다 침대는 에이스 이겼죠? 그래서 에이스는 침대는 시몬스 아니 침대는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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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락꽝 나락꽝 침대는 에이스 교육이고 나발이고 이기면 그만인 것이다 얼마 쉬워 얼마 쉬워 맞죠? 교육이고 나발이고 이기는게 장땡이야 여러분 침대는 에이스 이제 헷갈려 에이스 침대는 에이스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나 교감성공 교감성공했죠? 나락꽝 침대는 에이스 여러분 이렇게 게임하면 돼요 난 들어 누울거야 그냥 오늘 오늘 잠자리가 편안한데? 침대는 에이스 에이스 격추 어 미안 보타마스 인권 가자 꿈과 희망의 나라로 가자 뻥발 침대는 에이스 아파? 어어 나락꽝 한번 더 침대는 에이스 마지막까지 침대는 에이스 어 에이스했는데 마지막까지 피카츄 도와줘 침대는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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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합시다 원잽 침대는 에이스 괜찮아 써 별로 안달아 침대는 에이스 침대는 에이스 에이스 괜찮아 기산끼 맞춰줘 난 들어 놓을거거든 원잽 괜찮아 피카츄 나락꽝 써 이러면 이래서 내가 안쓰는거야 나락꽝은 피카츄 도와줘 피카츄 할수있다 지우야 지우야 도와줘 할수있다 원원 지우야 도와줘 나락꽝 할수있어 뻥발 때려주고 한번더 뻥발 때려주고 한번더 뻥발 때려주고 한번더 뻥발 때려주고 을라벌벌 때려주고 한번더 뻥발 때려주고 마무리 짠손 침대는 에이스 나락꽝 원 기왕 기왕건 침대는 에이스 안 안줘 나락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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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는 에이스 구입 힝 침대는 파스 하, 남락꽝 하, 침대는 피카츄 피카츄 침대는 에이스 원잼 아아아아 침대는 에이스 나라 꽝 기상킥 침대는 에이스 나라 꽝 침대는 에이스 나라 꽝 와 미쳤어 이사람 몬이 기상킥 촛봉 이갔습니다 LIVE 우라아 히 caracter 그런대된 똑같이 짠손 왜 양발? 양발? 아 형님 짠손 기상킥 형님 짠손 기상킥 짠손 기상킥 그만해 짠손 짠손 기상킥 백초 승단이야 원잼 침대는 에이스 안되겠어 세트메뉴 해야겠어 새우버거 세트메뉴 난 와퍼를 좋아하지 와퍼 침대는 에이스 짠손 기상킥 백초 노른발 카운터를 맞으며 짠손 기상킥 백초 작기 풀어주고 원원 침대는 에이스 침대는 에이스 걸렸죠 이렇게 걸린다고 카운터 안맞는다고 지상킥 침대는 에이스 짠손 그만하라 진짜 인간적으로 그만하세요 침대는 침대는 격추 아직 이길수있다 지우야 도와줘 지우야 지우야 할수있다 지우야 지우야 우린 할수있다 지우야 지우야 아직 할수있어 뻥발 치카츄 초풍 짠손 아직 할수있다 쿠라야 쿨프 초 짠손 기상킥 아이 그만해 진짜 인간적으로 내가 바보야 누굴 바보로하나 침대는 에이스 똑같이 침대는 에이스 난 들어 누굴거야 원잽 침대는 에이스 그만하세요 진짜 침대는 에이스 걸렸죠 여러분 죽을때까지 아유 갑시다 여러분 꿈과 희망의 나라로 침대는 에이스 기상킥 어어어 짠손 기상킥 어 뭐야 원원 우리 침대는 에이스 어 형님 형님 잡기 풀어주고 짠손 기상킥 그만하세요 진짜 인간적으로 초풍 침대는 에이스 마지막 마지막까지 잘가요 내사람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좋은 정보도 많이 얻으시구요 구라티비에 어 유튜브에 구라티비 치면 구라티비를 치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정보도 많이 있으니까 보고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게임하겠습니다 침대는 에이스 침대는 에이스 침대는 에이스 침대는 에이스 침대는 에이스 별로 안달아 원잼 침대 침대는 에이스 원잼 기상킥 지우야 도와줘 이제 너의 힘이 필요하다 지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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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나락과 원잼 나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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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타맛 인권 원잼 나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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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격추 외너뻑포 우종 작게 풀어주고 침대는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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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스 에이스 원잼 시몬스 결국 시몬스에서 걸리잖아 초풍 걸렸죠 꿈과 희망의 나라로 아이 뭐야 침대는 에이스 안달아 얼마 어어 지우 작게 풀어 잘 풀었어 어 형님 지우야 도와줘 지우야? 지우야 지우야? 지우야 미국가자 피카치 가봅시다 초풍 펑발 세트메뉴 어어 나락꽝 안 막으실거에요? 나락꽝 막았죠? 잘 막았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형님 형님 나락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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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여러분 이래서 침대는 에이스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아직 교감 성공하지 못했어 내가 침대는 에이스 소감 교감 성공하고 있죠? 침대는 에이스 계속한다 나는 침대는 에이스 원잼 침대는 지우야 아직 이길 수 있다 지우야 아직 이길 수 있다 지우야 expose differenti 야 침대는 에이스 원잼 침대는 에이스 안막져 안막절 잘 막고 있어 나는 나는 잘 막고있다고 침대는 에이스 잘 막고있어 별로 안따려 별로 안달어서 별로 안따려 침대는 에이스 별로 안달어주 갑시다 침대는 에이스 컬러 안달어 컬러 안달다고 침대 네이스 컬러 안달어 컬러 안달어 이길 수 있죠 나락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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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잼 태가리 원잼 뚜빼기 어 뭐야 어 형님 형님 침대는 에이스 에이스 역시 이래서 에이스 쓰셔야 돼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침대는 에이스 또 기회가 있다 기회가 아직 있다 나락꽝 아직 있다 기회가 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